16세기 영국의 해적 프렌시스 드레이크. 그는 약탈과 상납을 잘한 덕에 해군 제독이 되고 이후 전설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는 전 세계를 항해하며 선박을 약탈했고 약탈한 금은 보아를 왕실에 헌납하였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그의 업적을 인정하여 1581년 4월 4일 그에게 기사 자기를 수여합니다. 여왕이 검으로 드레이크의 어깨를 두드리자 배가 휘청거렸고 그는 넘어지게 됩니다. 이 타이밍에 그는 신의 축복과 여왕 폐하의 검을 느낍니다. 라는 유머스러운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가 사망하기 전 만약 영국이 큰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 자신이 사용한 북을 울려 알려주겠노라 유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북은 실제로 세계 1위차 대전전에 울렸다고 합니다. 사실 여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